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만쌤 입니다 어 지금 보니까 삼성전자가 계속 이렇게 포물성 모양으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어요 쭉 올라갔다가 쭉 빠지는 그런 모습인데 오를 때는 신나게 오르더니 또 빠질 때도 거의 비슷한 그런 기울기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 당분간 내려올 것 같아요 보니까 한 74,000원 까지도 내려오지 않을까 좀 이렇게 예측해 봅니다 74,000원 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오를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미국 상황을 한번 좀 더 지켜봐야 겠죠 만약에 미국이 좀 약간 흔들린다면은 충분히 74,000원 선도 위협을 받을 것 같아요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한번 고쪽 꺾이면 쭉 빠집니다 상당히 좀 당황스럽죠 반도체 대장주 삼성과 하이닉스가 나란히 현재 약세인데 미국 중시에서 엔비디아가 10% 하락하는 등 반도체 주 주가가 이 동반 급락한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그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여전히 회복세를 보인다면서 조정을 이제 비중 확대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 그런 조언도 하더라구요 오늘 한 12시 정도 보니까 삼성은 빠져요 한 2.3% 빠져서 75,800원 정도로 나타냈는데 코스피가 기관들의 매수세로 강세를 보이는 와중에도 삼성전자는 파란불을 킨거죠 파란불을 보였습니다 그동안 삼성전자를 대거 매수했던 외국인들이 순 매도를 했구요 주가 하락을 이끕니다 또 같은 시각에 또 또 다른 반도체 대표주 하이닉스 전거래보다 6,200원 빠집니다 16만 7,100원 거래 중이고 하이닉스도 삼성과 마찬가지에요 외국인들이 대규모로 매물을 추리하다 보니 주가 하락을 이끌어요 기관 애들은 순 매수세를 보였는데 이 주가 하락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이렇게 두 종목의 약세는 지난 주말 미 증시에서 반도체주가 급락한 영향이 있어요 지난 19일에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가 전유보다 10%나 떡락을 했어요 10% 급락을 해가지고 762달러 거래를 마쳤고 엔비디아는 장중에 정점 하락폭을 키워가면서 거래를 마칠 때는 시가총액 2조 달러가 분개가 되어버린 거죠 이 영향으로 제2의 엔비디아로 불리는 AMB도 많이 빠졌어요 5.4% 빠지고 인텔도 2.4%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4.6% TSMC 3.4% 다 급락을 했습니다 필라테피아 반도체 지수도 4.12% 내리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 반도체주의 약세는 반도체 수요에 대한 시장의 그 우려가 반영된 그런 영향인데 지난주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업체 ASML이 예상보다 부진한 1분기 수주액을 발표를 했고 대만의 TSMC가 올해 메모리를 제외한 이 반도체 산업의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다 보니까 투자자 우려가 커진 거죠 여기에 또 AI 서버죠 AI 서버 업체 슈퍼마이크로 이 슈퍼마이크로가 우려를 더합니다 슈퍼마이크로는 지난 19일 1분기 실적 발표 날짜를 알리면서 기존과 다르게 잠정 실적을 발표하진 않았어요 이에 투자자들은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이렇게 보고 반도체주 메모를 대거 추래를 했어요 이렇게 반도체주의 급락이 비중 확대 기회라는 분석도 나오는데 최근에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투되고 중동 리스크 발발 등 실적 오해가 겹치다 보니까 주요 기업의 주가 하락폭이 과했다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회복세를 이어가서 업황 개선 기대감이 여전하다는 점도 거론이 되죠 이번에 조정 구간을 엔비디아에 대한 재진입 또는 업종 내 비중 확대에 기회를 섬는 것도 유의미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상으로는 NAND죠 이 NAND의 수요 회복에 주목할 만해요 NAND는 삼성의 경쟁력이 얻기에서 가장 뛰어난 분야입니다 다만 엔터프라이즈 SSD의 경우 솔리라임이 기술력하고 MS도 시장 점유율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고 하죠 이번처럼 급락이 큰 거래량을 동반하는 경우에 투자자 구성에 변화가 생기는 경우고 경우도 많답니다 AI 시장의 장기 성장의 확실을 가진 투자자들이 들어왔을 것이다 시장의 악질을 견딜 수 있는 힘이 강해졌다는 의미고 아직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편하게 매수할 수 있는 관행 구간으로 보기는 어려워도 단기 관점에서 이 비중을 늘려는 투자들이 서서히 진입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요 이번 주는 예고된 그 빅테크 기업의 실적이 주가 향방을 결정할 거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실적이 중요 실적 이번 주 미국에서 보니까 22일날 버라이즌, 23일 테슬라, 24일 메타, IBM, 25일 알파벳 구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어요 국내에서는 25일 SK하이닉스가 1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컨퍼런스 콜을 진행을 합니다 본격적인 실적이 시작된과 함께 ASML과 TSMC가 기대 이하 실적과 시장의 전망을 발표하다 보니 테크 업체들의 전반적인 주가 조정이 있었고 시장은 확신을 갖기 위한 근거를 찾기 전까지는 높아진 눈높이를 조정하는 시간을 가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빅테크 업체들의 그런 실적, 실적과 가이던스 이 가이던스가 상당히 좀 중요한 변곡점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여러분 생각하는 것만큼 뭐 시원하게 오르지 않아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삼성은 현재 75,600원, 700원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한 2,000원 정도는 빠질 것 같습니다 요즘 뭐 거의 떨어지는 칼날이네요 보니까 쭉쭉쭉쭉 빠지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빠질 줄은 생각지도 못했을 텐데 올라가도 좀 7년이 올라가긴 올라갔지만 이게 한계가 있네요 보니까 86,000원 선이 한계인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봤을 때는 하여튼 떨어지는 칼날입니다 완전 볼 때는 오선주도 현재 빠지고 있어요 한 1,200원 정도 제가 보통 64,000원 선을 지금 잘 지켜내야 할 텐데 이 64,000원 선이 붕괴되면 62,000원까지도 저는 떨어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한번 예상을 해 봅니다 62,000원까지 본주도 한 74,000원까지도 밀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지금 보면 현금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좀 부러울 겁니다 현금 있는 사람들은 이때 좀 저점이라고 생각해 가지고 많이들 위에서 들어가는 거고 현금 없는 분들은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기만 하고 있으니까 좀 답답하기도 합니다 답답하기도 하고 뭐가 정답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꾸준하게 모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항상 늘 현금이 있어야 한다고 했지만 현금 30% 정도의 현금을 갖고 있어야지 대비를 할 수 있다 모두 몰빵 주식 투자하고 부동산 투자하고 해버리면 나중에 여유가 없어서 좀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하여튼 오후 시간은 이렇게 흘러갈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수고하시고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